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9월 목표 확동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그리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다. 두 주머니 A와 B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할 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5 이상이며, 즉, 5 또는 6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2미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고요.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며, 1, 2, 3, 4면 주머니 B에서 2미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다. 충분히 이해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주머니에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자, 뭘 구하라?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 자, 일명 무슨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는 앞사건을 X, 뒷사건을 Y라고 해서 우리는 이 X사건이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 뭘 구할 거다? P, Y, X를 구하겠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P, X분의 P, Y, X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일단 구하자? P, X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우리 P, X라는 것은 뭐예요? P, X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주머니의 공이 모두 흰색인 경우는 어디서 공을 꺼냈을 때? 그렇죠. A 주머니에 꺼냈을 때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 B 주머니에 꺼냈을 때 모두 흰색 공일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흰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문제에서 오, 잡아봅시다. 나오는 눈의 수가 오 이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눈의 수가 오 이상인 경우가 우리가 지금 Y라고 했다면 오 이상을 고르면 그것은 주머니 누구를 선택하는 거다? A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머니 A를 선택하는 거고요. 4 이하가 나오면 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A를 선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게 Y가 되는 거고 4 이하, 주머니 B를 선택하는 경우는 Y의 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X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가 나와서? 자, 오 이상이 나와서 즉 A를 선택해서 거기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인 경우 자, 뭐라고요? 오 이상이 나와서 모두 흰 공인 경우와 더하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4 이하가 나와서 즉 Y의 여가 나와서 표 모두 다 흰 공이 나오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확률을 구해본다면 자, 뭐가 일단 나와야 돼요? 5 이상이 나와야 돼요.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온다? 당연히 얼마예요? 5 또는 6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A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더니 모두 흰 공이다. A 공에는 총 공이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모두 흰 공이려면 흰 공 두 개에서 모두 다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더하기. 자, 이번에는 4 이하가 나온다. 그래서 주머니 B에서 꺼낼 거다. 4 이하가 나오려면 6분의 4. 그랬을 때 이제 B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도 6개가 있네요. 6개 중에 2개. 우리는 흰 공이 모두 꺼내야 되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PX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딱 봤더니 어떤 생각? PX를 구하면 끝났다. 왜? PX 안에 봤더니 뭐가 있다라? P Y 그 X가 있다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하려는 이것은 이걸 쭉 써서 계산까지 하면서 써보면 계산까지 하면 쓸게요. 여기가 6분의 2에 곱하기 6시가 15죠? 15분의 1에다가 더하기 여기가 6분의 4에 내가 15분의 3이 되겠고 분자에는 P Y 교 X인데 이걸 써서 6분의 2에 15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마무리 계산은 뭐예요? 지금 이거 지우면 되겠죠? 이거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워줘서 계산해보면 2 더하기 10이 여기가 14가 되겠고 2가 되니까 딱 계산하면 얼마다? 그렇죠. 7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자, 어렵지 않은 조건부 확률 문제였고요. 해당하는 실제로 분모권만 구하면 그 분모 안에 P Y 교 X가 있음으로써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 됐죠? 자,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7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분의 2 5 todos entschepekt 2 셋 2 3